아, 입술이 많이 터졌네. 텄네. 여러분, 오셨어요? 독타 요미입니다. 제가 입술이 많이 터요. 지금도 조금 그러는데 그래서 립밤은 항상 갖고 다녀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문장 같이 공부해 볼게요. 구독! 좋아요! 구찌비르가 아래떼르요? 립크림을 넣었다가 네,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구찌비르 이게 바로 입술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 다음에 아래떼르요? 아래르가 거스러지다 라는 뜻이고 아래떼르요? 거스러졌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립크림은 네, 이거는 뭐 외래어 표현이니까 카타카나로 하나씩 립크림 네, 이런 식으로 써서 발음하시면 돼요.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까요? 립크림 립크림 네, 그리고 눌따라 누르가 바르다 라든가 칠하다 라는 뜻인데 이 문장은 원래 눌따라 どう 눌따라 どうですか? 네, 이런 문장이에요. 직역으로 하면은 바르면 어때요? 바르면 어때? 이런 문장인데 회화에서는요. 이 뒤에 どう 이 부분이 생략돼서 눌따라만 말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눌따라 이라든가 뭔가 아드바이스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. 자, 입술 텄네 립밤 좀 발라 구찌비르가 아래테리오 리프크림을 넣다라 구찌비르가 아래테리오 리프크림을 넣다라 잘 따라 하셨습니다. 자, 오늘의 치료는 여기까지입니다. 구찌비르가 아래테리오 리프크림을 넣다라 구찌비르가 아래테리오 리프크림을 넣다라 구찌비르가 아래테리오 리프크림을 넣다라 감사합니다.